슬램농크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귀마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슬램농크의 북상고등학교 농구부 레귤러 5명의 피규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슬램농크 슬램농크는 다케이코 이노우의 작가가 1990년부터 96년까지 일본의 소년 점프지에 연재했던 만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년 챔프에 연재되었는데 일본과 한국을 통틀어서 역대급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만화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끈 스포츠 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총 1억부 넘게 팔린 만화이자 드래곤볼, 뉴류백서와 함께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국민 만화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만화로서 한국에서도 천만부 이상 판매되는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쇼고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는 북산 고등학교로 번역했습니다 북산 고등학교 농구부 5명을 1명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치수입니다 채치수의 일본 이름은 아카기 타케노리입니다 채치수는 북산 고등학교 농구부 3학년의 주장이자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키는 197, 몸무게 93에 권장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고 백넘버는 4번을 달고 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모범생 성격으로 불량스러워 보이는 강백호를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노력하는 강백호의 모습을 보고 친해지게 됩니다 특기는 파리채 블루킹 그리고 고릴라 덩크가 있습니다 고릴라는 강백호가 채치수를 놀릴 때 사용하는 별명입니다 오른손에는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고 왼손으로는 음료수 통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정대만입니다 정대만의 일본 이름은 미츠히 히사시입니다 북산 고등학교 3학년이고 슈팅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정대만의 키는 184입니다 등번호는 14번을 달고 있습니다 특기는 3점 슛이고 별명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 또는 불꽃남자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MVP를 했을 만큼 유명했던 선수였지만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잠깐 방황을 하게 되는데 안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농구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왼쪽 무릎에 보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대만이 왼쪽 무릎에 부상이 있다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송태섭입니다 송태섭의 일본 이름은 미야기 료타입니다 북산 고등학교 농구부 2학년의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송태섭의 백넘버는 7번입니다 키는 168, 몸무게 59의 단신 캐릭터입니다 단신의 스피드를 살린 농구 스타일을 갖고 있고 특기는 속공입니다 농구부 매니저인 한나 매니저를 좋아한다는 설정입니다 돈의 넘버원 가드를 꿈꾸는 북산의 포인트 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태웅입니다 서태웅은 미남 캐릭터로 서태웅의 일본 이름은 루카와 카에데입니다 키 187, 몸무게 75, 북산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실력으로 당당히 스타팅 멤버를 차지한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실내 중학교 시절부터 농구 천재로 유명했지만 농구 명문인 능남고교로 진학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북산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는 설정입니다 북산의 실질적인 에이스 선수로 통하고 등번호는 11번을 달고 있습니다 능남고등학교의 윤대협, 그리고 산안공고의 정우성 이 라이벌 선수입니다 실력과 비주얼로 팬클럽을 이미 몰고 다니는 미남 캐릭터로 냉정하고 과묵한 성격입니다 강백호가 서태웅을 부르는 별명은 여우입니다 다음은 강백호입니다 강백호 일본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입니다 북산고등학교 1학년, 키는 189, 몸무게 83에 권장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 농구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 천재로 유명했던 서태웅과 달리 최치수의 동생인 최소연에게 반해서 농구를 고등학교 때 시작하게 된 설정입니다 강백호의 백넘버는 10번입니다 뛰어나온 점프력을 활용한 리바운드가 주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명은 자칭 천재, 리바운드 왕, 빨간 원숭이 등이 있습니다 주장인 최치수의 여동생인 최소연을 좋아하고 서태웅을 싫어합니다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5명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